안녕하세요. 단소는 보통 구멍이 지금 앞에 네비가 있잖아요. 지금 일반 단소 잡는 위치에 약지에 구멍을 하나 더 썼고요. 밑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사양음악이 치는계로 가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킹니다. 물론 전통음악은 짚는 방향으로 똑같이 전통음악도 할 수 있고요. 단지 사양음악을 할 때는 밑에 오른손을 잡을 때 중주를 잡는데 사양음악을 할 때는 검지로 잡고 밑에 다시 약지로 잡아서 모든 지공은 다 사양음악을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엘콘토파스는 남미의 음악 중에서 깨니아라는 단소랑 비슷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 중에서 대표적인 엘콘토파스인데요. 이것도 한번 단소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해서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.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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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.